오늘은 한심한 대한민국 경찰들 꼬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제 해양경찰공무원이 쓴 글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여경들은 정말 힘든 일 안하네요. 여태 뉴스에서만 봤지 막상 발령받고 보니까 현실이네요. 우리 파출소 여경들은 힘든 일 있을 때는 앉아서 자기 일 아니냐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. 항상 힘쓰고 더러운 일은 다 남경의 일. 파출소 제설과 청소 등등 힘든 상황 생기면 남경의 일. 그래 놓고 승진시험 앞두고 병가 쓰고 연차 다 붙였어서 2주 출근 안하고 공부하는 게 박탈감 드네요. 제일 문제는 팀장 파출소장급이 나서서 봐주니까 여경들은 더 눈치 안 보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. 저딴 식으로 하고 근무평가 수 5받아 갔는데 세금 아깝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. 라는 말을 하소연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글에는 해양경찰 출신 남성이 우리 팀에 여경 2명 팀장 1명 있는데 나 없으면 연안구조정 시동 못 건다. 라는 식으로 여경과 스윗영 포티 개노답이라는 말을 하고 우리 소장은 야간에 여경 순찰 돌리지 말라 해서 밤에 남자만 존나 돈다. 남경 여경 단둘이 밤에 도는 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소장이 그러더라. 우리 팀원이 쓴 글인 줄 알았네 완전 똑같아. 더 심한 건 스윗남들이 오냐오냐 하면서 일 다 해주고 근무평가 표창장 다 챙겨주고 있음. 와 우리 사무실인 줄 알았네 그렇게 스윗하게 하면 한 번 줄지 않은 게 가관이야. 라는 식으로 해양경찰들의 불꽃 같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꾸며낸 거짓말 같으신가요? 실제로 여경인 여성이 2022년 이런 글을 썼습니다. 나 여경 된 지 해수로 5년째다. 근데 요즘 승진 때문인지 남경들이 나를 견제하는 게 느껴지더라. 나 원래 야간 순찰도 안 했고 이유는 윗선에서 여자는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른다고 안 시킨 거거든. 이라는 저 발언을 보시면 진짜로 우리 스윗영 포티 여러분들께서 여경에게 근무를 안 시키는 걸 알 수가 있죠. 진짜 놀라운 스윗 586과 여경의 모습이지 않나요? 여경은 앉아있고 남경만 순찰 업무한다 역차별 폭로라는 기사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이런 마인드로 살 거면 뭐하러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수호하는 경찰로 진로를 잡은 거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각이 없나 라는 식으로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서 야근을 못 시킨다 말하는 우리 여자들 여자가 하늘이니까 당연히 편한 일 해야지 세상에 있지도 모름 이라는 문언니로 대응하는 우리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? 그녀들은 남성들의 역차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. 그저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기 바쁠 뿐이죠. 남성들이 받는 역차별은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할 겁니다.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할 때도 남자 간호사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들어야 했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우리 사회에는 은연 중에 저런 역차별이 깔려있죠. 남자가 힘들다는 티를 내면 대본의 남자가 왜 이렇게 징징되냐 남자답지 못하게 라는 소리를 하며 가스라이팅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. 5천만 인구 중 절반인 2,500만 명이 여성입니다. 2,5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회적 약자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? 2024년 대한민국은 변해야 합니다. 남자들이 힘들다 말할 때 징징거리지 말고 남자답게 견뎌라라는 가스라이팅은 멈추고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시작은 스윗 0포티 586 꼰대들이 여자라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일 겁니다.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. 우리 여자들도 걸스캔드 애니팅 야간 근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랄 뿐이네요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돼지국밥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억울하면 관두쇼 누가 칼들고 협박함? 관두라고 말하는 수준 낮은 인간들 관두쇼